오, 지하쿡! 오, 지하쿡! 온라인! 친구야, 김천용! 지하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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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야! 언연아! 지하쿡! 지하쿡! 야, 우리 팀이라고? 지하쿡! 지하쿡! 재준이 우리 팀! 얘 왜 왔어? 아, 얘 너 왜 왔어? 아니, 뭐야! 강재준! 내 살이 많이 졌는데? 근데 여기, 잠깐만! 혁이는 온 거 알아, 지금? 나 얘 왜 온 거야! 너 왜 왔니? 야, 네가 오라고 했지? 아니, 나는! 그러지 마! 오늘 그냥 저기 섭외가 아니라 지나가다 들린 거야! 아니, 진짜! 그쵸, 깜빡하다가! 여기 뭐해요 하다가 오라고! 여기 애가 복싱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몸이 많이 구웠어! 형이가 축구, 축구 좀 해? 아니, 프로목서인데 못 하겠어요? 프로목서인데? 형님은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왜? 아니, 프로목서인데 못 하겠어요? 프로목서인데? 정말로 운동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 구기 종목을 잘 못 해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축구 같은 거 잘 못 해요! 아, 진짜 의외다! 진짜요? 오, 다행이다! 됐네, 됐네! 아, 근데 오늘 지코부터 시작해서 팀 구성이 특이하네! 지코가 또 여기 셋이 같이 오니까! 아니, 지코가! 지금 핫한 애가! 지금 스팟스로 난리인데! 그리고 소속사 대표님이야! 대표님! 보이스 넥스로! 보이스 넥스로! 잘 돼, 어떻게? 어때? 아, 애들 너무 지금! 아, 형 글로벌로 좀 가고 있는데! 아니, 글로벌로? 아니, 지코야, 너 축구 잘해? 그러니까 축구를 초등학교 때 이후로 한 번 더 해본 적이 있는데! 형! 형, 지코 얘 완전! 아니, 근데 잠깐만! 아니, 얘가 지금 장신고 봐봐! 축구하겠다는 애가 아니야! 그러니, 귀걸이 봐! 너 거기 있어! 지코는 전력 질주 안 한 지 한 2년 됐대요! 전력 질주 안 한 지 2년 됐는데! 왜 왔냐고! 아니, 그러면 제구리하고 지금 뭐 여기 다 지금 형이까지 다! 아, 그쪽이야 다? 우리 팀이래, 우리 팀! 아니, 근데... 저는 실제로도... 실제로도 타이거 F씨예요! 아니야, 아니야! 너 왜! 너 우리 팀 아니라고! 아, 맞잖아요, 형님! 아니, 그게 아니고! 니네 팀 맞아? 아, 우리 팀 아니라니까! 아니, 맞잖아! 그게 아니고! 아니, 갔다가 형님 뱃잠이 저희 안면식이 있어요, 저희가! 아, 안면식! 저기 안면식 아니라 일면식! 일면식! 아, 일면식! 일면식!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일면식! 프라이데이 아, 일면식! 아, 일면식!